한 리서치 전문 업체에서 10대에서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올해를 빛낸가요? 베스트! 내 맘이 여리게 두드려져 세게 쿵쿵 다시 한번 쿵쿵 Baby 난 난 난 난 금아도 난 난 난 금아도 네 3위는 트와이스의 낙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 둘, 셋 빠바빨간맛 꿈꿈의 황의 깨물면 점점 녹아도 스트로베리 그맛 프로캔디샷 네 바로 2위는 레드벨벳의 빨간맛이었네요. 그럼 대망의 1위는? 1위는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 바로 1위는 윤종신 선배님의 존이었습니다. 이렇게 2017년을 되짚어보면 정말 다양한 노래들, 아이돌 가요부터 아니면 복고풍의 발라드까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사랑을 받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과연 마인드유의 다사다난했던 2017년에는 브이로그도 함께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명장면들이 있었는지 오늘 아듀 2017에서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렛츠게잇! 후후! 자 많은 명장면들 중 고다이가 꼽은 브이로그 명장면 그 첫 번째 이름하여 진짜 츤데레는 나야나 나야나 조건도 아니시죠? 어떤 장면인지 짧게 보고 오실게요. 면도를 왜 안 하고 오는 거야? 아니 나 했어. 말이 왜? 했는데 좀 급하게 나온 게 있었어. 이때 이거 뽀뽀뽀만 해줘. 뭐야 utter tell what you said. 바로 저희 브이로그 시즌1의 3편.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편에 있던 면도 장면이었죠? 제가 면도기로 면도를 진짜 잘 못하는데 제가 싫어 하면서도 되게 섬세한 손길로 깔끔하게 면도를 해줬었어요. 오붓한 장면이라고들 하시는데 어떠셨어요? 그날 고닭씨의 수염을 봤을 때 충격과 공포였고요. 정말 불쾌한 하루였습니다. 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면도는 잘 됐었습니다. 면도를 잘하자가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명장면 하나를 꼽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장면일까요? 뭐지? 제가 꼽은 명장면은 진정한 코올리게 울보는 뉴규? 아,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다들 어떤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어크로브라는 팀으로 전 응원이 나왔을 때 제가 공연 때 그 모든 것이 어크로브로 비롯된 것이라서 그것보다 더욱이 착한 게 사실 두렵기도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네, 지금 봐도 되게 우프인데 저희 브이로그 시즌2의 세 번째 편이었던 저희 콘서트! 콘서트 브이로그에서 고닥시의 눈물 젖은 편지 낭독 아, 그때... 사건? 사건이었는데 왜 그렇게 슬프게 우셨던 거예요? 그때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주셨던 분들 전부 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이렇게 한간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눈물을 훔치셨다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내 마음속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둘이 뽑은 명장면도 명장면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청을 해주셨던 편은 어떤 편이었을까요? 바로바로 저희 미니앨범 디어자켓 촬영편이 가장 많은 주요일수와 댓글들이 달렸었어요. 네, 새해에도 저희 마인드유는 더욱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로 찾아뵐테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희 만듀 스태프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사실 저희 정말 금시초문이거든요. 뭐예요? 뭐죠? 네, 저희가 고닥제이씨 2017년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특별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이름하여 만듀아워즈 고생했다 만듀야인데요. 고생했다! 자, 그럼 그 특별한 첫 번째 상은 상상 그 이상 부분입니다. 그 영광의 수상자는요? 마인드유 제이! 하아! 하하하하 상상 그 이상 상상 그 이상 마인드유 제이 2017년 12월 18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직원 1동 와! 감사합니다. 오 진짜 진짜 뭐구나. 직원 1동이네. 선물이 뭘까? 라임 맞으신 건가요? 와! 저희 만듀라고요. 만두! 와! 와 좋겠다. 하! 채우다! 또 뭐 있는지 볼까요? 뭐야? 뭐야? 한두 개가 아닌데? 마이클인가? 마이클? 웬 마이클? 아! 아! 저기 4위기후에서 올라왔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와 대박이다. 들고 주시면 안 돼요. 저도 해볼래. 와 대박이다. 와 소리가 되게 크다. 이야! 연습할 때 되게 유용하겠다. 어쨌든 저희 황금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정말 감사합니다. 제 커스텀 마이크가 생겼어요. 저희가 이거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무대에서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분은 노력이 가상인데요. 노력이 가상? 참고로 만듀 어워즈는 중복 수상 또는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 전화는 제일 둘 뿐인데 한 명만 받았어요. 네! 자 그럼 노력이 가상 영광의 수상자는? 우후! 나야 나! 우후! 마인드 유 고다! 아! 나다! 나 성 받았다. 어머니 저 성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상장. 노력이 가상. 마인드 유 고닥. 노력이 가상. 귀하는 귀여운 척, 멋진 척, 치명적인 척으로 시선을 사로잡고자 발버둥 치고 노력하였으며 지금 딱 영광으로. 또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이상을 수여함. 2017년 12월 18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직원 1동 축하드립니다. 뭔가 찝찝하기도 하지만 정말 딱 고닥 씨한테 맞는 상인 것 같아요. 발버둥이라는 말이 약간 좀 꽂히네요. 어? 저도 그러면 상장과 선물이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노력이 가상이네요. 형광판이 여기 딱 발버둥을 딱 밑줄 치고 싶어. 발버둥... 아 전 다음 해도 꼭 발버둥을 열심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선물을 열어볼까요? 뭐예요? 당신의 피부에 평화를, 민감한 피부를 평화롭게 다스려줘요. 맞아요. 방금 샤워하면 촉촉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케어 피부에 휴일... 이건 좀 귀여... 보고 살려고. 거울을... 되게 귀엽다. 거울. 내가 너 귀엽게 맞아볼래? 어... 하하... 하하... 누가 하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상도 받고 굉장히 오랜만에 상 받아보는데 맞아요. 또 여러분과 함께 저희의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봐도 2017년 한 해는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다사단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저희 마인드유 새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테니 언제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 해요. 겨울 하면 이 노래죠. 저희가 애정하는 겨울밤바다 윈터씨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남은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만나요. 아듀 2017 안녕. 아디오스. 아디오스. 짜이짨. 고마워. 마다네. 슉기다해. 슉기다시? 시계바늘을 돌려. 어... 안녕 보다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음... 너가 항상 뭘 맨날 잃어버리잖아. 제발 좀 자기 물건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 어... 너가 뭘 안 챙겨와서 제발 내 거 좀 그만 빌렸으면 좋겠고 음... 맨날 이상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어... 근데... 사실 너도 알 거야.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가 너잖아. 차에 너와 타하면 같이 업되고 너의 그 엉뚱함으로 뭔가 같이 일하는 스태프분들도 즐거워하시는 게 내 눈에도 보여서 앞으로도 뭐... 참아줄 테니까 그렇게 계속 엉뚱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어... 안녕 재혜야. 지금 이 영상이 공개될 때쯤이면 너나 막... 음... 자고 있겠지. 뭐... 어쨌든... 이제 와서 정말 너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거 같아. 사실 너가 누가 내가 방에 막 쓰레기 넣어두냐고 막... 화내셨잖아. 사실 나야.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먹다가 난 옆에다 뒀거든? 근데 내 옆에 뒀는데 그게 네 가방이었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너 가방에다가 막 넣은 거 같아. 근데 너가 다음날 막 화내셨잖아. 미안해. 내가 그랬어. 미안하다. 네. 너 항상 나 틱틱거리지만 잘 챙겨주는 마음 난 다 아니까 츤데라 같은 성격 항상 내 이어폰 잘 찾아주고 내 시감도 잘 찾아주고 항상 2017년 마무리 잘하고 2018년도 나인들 좋은 음악 많이 만들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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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